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104세가 넘도록 현역 의사로 활동하셨던 희노아라 시계학기 선생님의 건강의 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왕에 피할 수 없다면 배움의 기회로 삶는다. 스트레스와 싸우지 마세요.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즘처럼 골치 아픈 고민이 넘쳐나는 시대를 달리 표현하면 스트레스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시름이 깊어져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발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어쩌면 스트레스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이야말로 오늘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일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레스는 원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스트레스를 흔히 나부로 된 막대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부드러운 금속인 나부로 막대기를 만들면 조금만 힘을 주어도 금세 구부러질 것입니다. 무릎 위에 나부로 만든 낙대기를 올려놓고 막대기 양쪽을 손으로 잡은 채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면 난 막대기는 쉽게 휘어지겠지요. 바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생리학자인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 발표한 스트레스 학설에 따르면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DIS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DIS, DIS란 지우다 또는 없애다 라는 의미의 머리끌자로 어려움에 처한 인간이 여러모로 뒤틀리게 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DIS, 즉 쉽고 편안한 상태가 아닌 DIS 상태이기 때문에 DIS, 즉 질병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이나 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뭔가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아마도 스트레스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낀 스트레스는 뇌화수체에서 부신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며 신체 각 기관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건강이 상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용 때문이지요.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EU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EU는 좋은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토피아, 즉 어디에도 없는 이상적인 장소라는 의미의 단어 머리끌자이기도 합니다. EU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와 조금 다른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적절한 긴장감과 함께 고향감을 느낄 것입니다. 때때로 다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를 참고 견뎌내면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자극해 조금 불편한 상태로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가르켜 EU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EU 스트레스는 긴장을 늦추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자극을 주어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피하려 하지 말고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을 깨고 입술을 한다거나 밝아버든 채 차가운 폭포수물을 온몸으로 막거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상반신을 벗은 채 달리면서 몸을 단련하는 식의 훈련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몸에 주는 좋은 자극을 이용하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가려 구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스트레스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설령 나쁜 스트레스라고 해도 일단 우리에게 이미 닥쳐온 것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쁜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악을 쓰며 공격하면 스트레스가 두 손을 들고 조용해질까요? 만약 혼신의 힘을 다해 스트레스에 맞서 대항했다가 실패하면 아마도 큰 좌절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좌절과 실망은 아마도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시련을 맞게 된 것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하늘의 메시지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즉 비록 나쁜 스트레스일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일종의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충고가 너무 써서 제대로 삼키기조차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요. 이렇게 나는 스트레스를 억지로 피해 도망다니거나 처지를 원망하며 한탄하는 대신 인생을 살면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시련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녀석들이 몰려오면 지금 당장 그 스트레스를 없애버리겠다며 악을 쓰고 저항하며 바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느니 조용하고 침착하게 나에게 온 스트레스와 마주한 채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외롭게 대면하고 있을 때면 주변에 누군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걸어오지요. 차라도 한잔하는 게 어때요? 우리 음악 공연을 보러 갈까요? 드라이브라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자네 얼굴이 쓸쓸해 보여서.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벗도 있지요. 나 자신의 진지한 고민에 가족이나 벗들이 베풀어진 친절과 도움이 더해져서 스트레스 때문에 받게 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특히 가족이나 벗이 내게 내밀어준 지지와 격려의 손길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요. 납 막대기처럼 한동안 구부러져 있기는 했지만 침착하게 나에게 다가온 스트레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벗이나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받다 보면 어느덧 납 막대기가 원래의 상태로 바르게 펴지듯 예전의 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란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일 뿐이지요. 물론 응답이 곧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슬픔, 고통, 분노, 외로움 등을 천천히 누그려뜨려주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요. 누구나 살면서 나쁜 스트레스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입에는 쓰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해주고 싶은 스트레스 대처법입니다. 물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작고 여린 대나무 잎을 떠올려 봅니다. 겨울에 대나무 잎에 눈이 쌓이면 그 무게로 인해 잎은 점점 아래로 휘어집니다. 하지만 대나무 잎은 스스로 눈을 털어내지 않고 눈 때문에 휘어진 상태 그대로 묵묵히 봄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와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무겁게 쌓여있던 눈은 어느새 스르르 녹아 잎은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죠. 대나무 잎처럼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이 들 때는 여린 대나무 잎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나 역시 대나무 잎처럼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되돌아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퍼시스 셸리가 말한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라는 표현 그대로 말이죠. 인간이란 본래 고난과 역경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스스로를 완성시켜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많아 흐른 뒤에 자신이 과거에 겪은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어려운 상황을 잘도 헤쳐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는 엄청난 자존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견뎌내다가 마침내 구원을 얻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구원을 받은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호킨스 박사도 현재 내 생각 의식 수준에 따라 과거가 바뀐다라고 표현을 하고 히토리 씨도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 데이터에 의해서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식이 바뀌면 감정의 데이터 과거를 회상하는 데이터도 변화가 돼서 과거가 다르게 보이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과거의 모든 것들도 다 그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스트레스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어려움 앞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하면서 건강하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수많은 스트레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평생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짜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이든 나쁜 스트레스든 스스로 마음 먹기에 따라 그 스트레스 덕분에 큰 교훈을 얻을 수도 소중한 생명에너지를 존먹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